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 몸을 돌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주는 펌프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종아리 근육은 크기가 작지만 인체에서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2-3배, 뛸 때는 3-5배, 높이 뛰고 착지할 때는 그 이상의 무게를 감당하는 곳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뛰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아 종아리의 근육은 계속 약해져만 갑니다. 또한 근력이 약한 종아리는 걷거나 움직일 때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허리에 무리를 주고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인체에서 많은 일을 하는 종아리 근육을 기르는 아주 간단한 운동은 바로 뒤꿈치 들기입니다. 뒤꿈치 들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인데 비해 그 효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똑바로 서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의자나 벽을 살짝 잡아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바닥에서 떼어 들어 올려 약 6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에 내리다가 바닥에 살짝 닿자마자 바로 다시 뒤꿈치를 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요즘같이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에 작은 방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헬스장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덤이고요. 이제 주꿈치 들기 운동의 놀라운 효과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병 다리 보족 예방 앞서 설명한 듯이 종아리 근육은 온몸을 돌고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리로 내려온 혈액과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무르면서 다리에 보족이 생기고 동맥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또는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뒤꿈치 들기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보족이나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워서 살 수 없고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 피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바로 다리 근육이죠. 까치발 들기 운동은 심장 전문 의사들이 추천하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으로 심장병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무릎 통증 완화 종아리나 발목이 약하면 서 있거나 쭈그려 앉을 때, 걷거나 달릴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무릎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의 슬개골은 대퇴사두근이라 불리는 허벅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근육을 도와주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근육은 무릎 관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뒤꿈치 들기 운동은 무릎의 근육을 도와서 다리의 가동성을 보전해주고 발목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무릎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세 번째, 기립성 저혈압 예방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빈혈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병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중력에 의해 피가 다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피를 다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력이 약하면 심장으로 빨리 혈액을 보내줄 수 없고, 머리 쪽의 혈류가 줄어들어 어지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뒤꿈치 운동은 기립성 저혈압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됩니다. 네 번째, 근감소 예방 근육 감소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호흡, 소화, 배뇨, 체온 조절 등 생존에 필요한 생체 활동의 주역입니다. 특히 고령층에 발생하는 근육 감소는 질병으로 인식될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을 유발해 사망 위험을 2배에서 5배로 높입니다. 또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뒤꿈치 들기 운동은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근감소를 예방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유롭게 외출하고 즐겁게 여행을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종아리 건강에 힘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별도의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중 하나가 걷기 운동이죠. 몸에 큰 무리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서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 들거나 임신한 사람들도 대부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요. 걷기는 심폐 기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을 막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개선해 주는 등 우리 몸과 정신에 다양한 긍정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걷기 자세는 무릎에 큰 충격을 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등을 곧게 세우고 턱은 살짝 당깁니다. 가슴은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습니다. 어깨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서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합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서 걷습니다. 보폭은 걷는 사람의 키의 절반 정도가 적당하며 발 모양은 걷는 방향과 11자가 되도록 합니다. 참고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걷기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약간 빠른 정도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걷기 뒤로 걷기 건강에 좋다면서 일부러 뒤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무릎 관절에 매우 안 좋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걷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 걸을 때보다 무릎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내려오기는 오르기보다 무릎에 훨씬 큰 충격을 가합니다. 무릎 관절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뒤로 걷기와 마찬가지로 계단 내려오기 역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4, 5회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걸음걸이나 잘못된 자세로 하면 운동효과가 떨어지고 부상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